니키의 브이로그 곧 있으면 11시가 되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오늘은 카페 같은 데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4시 같은 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이런 풍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쟤네 얘기해 볼게요 다음은 파란색이랑 흰색을 섞어야 하니까 그렇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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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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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Bismillah 오! 튀기는 거야?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제가 그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거 찾아보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다 나이받습니다 오! 오케이 이거 마지막에 새를 그려야 하는데 새마리만 그려야 하는데 한 번 찾아볼게 왜 제일 긴장되는데 뭐 아니면 놀아 천천히 천천히 오! 됐다! 오! 완성! 됐다! 됐습니다 한번 Bogs 이 영상에서 가빈 believed 한 번씩 태아 바다 서서 시끄alar 머물러 벤 깜짝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한 한 시간 반 정도 그려봤는데 네 이렇게 됐습니다. 새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새가. 되게 모양이 되게 전 신경 쓰고 그려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여러 가지 그려보겠습니다. 되게 풍경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엔지 분들 만약에 여기 오시면 저는 이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렸다는 약간 마크를 그려야 되겠다. 그렸으니까 만약에 엔지 분들 오시면 이 자리에서 그려 봐주세요. 그려 봐주세요. 엔 로그 여기에요. 야구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야구를 하러 왔습니다. 재밌겠다 진짜. 와 주익형이랑 둘이서. 드디어, 드디어 한다. 저희가 예전에 낚시를 희승형이랑 실속 갔는데 야구는 또 실속 갔는데 이번에는 낚시를. 이야. 다 왔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야구조네 그러면. 이런 데가 있네. 이런 데가 있네. 우와. 뭐야 이거. 우와. 우와 타로. 타로 뻔하네. 이야. 대박인데? 이야 여기 진짜 좋다. 형 헬멧 패러 샌대. 이야. 여기 무서운데? 벙란 쐬야죠 형. 벙란. This is a few moves. 하하하하. Worried exactly? 아이으. 너도 지금 이렇게. 집중하세요. 안 돼! 안 돼! 아우. oh. 4점 어떡해! 여기로 워에 편 가자. 역시! 이 게임은? 어,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엄청 오래 나왔어 3회에요 3회에 3회 하고 있어 네이구 형 홈런 오케이 오케이 준비 음료밤 음,ور다 홈런 홈런 잠깐만 이게 말이 돼요? 40초는데 또다가? 빨간 Stan 아 뭐 순수 체인지 까지 해야 어차피 질건데 재밌네 제이크 형이랑 오니까 이런거 제이 형 진짜 못하겠죠 언덕에 꾸며줄까 오케이 아 끝났어 안 돼 예 아 니키야 이제 다시는 어디서 야구 내가 보다 작은다고 말하고 못해 공기적으로 nif의 야구방은 저예요 저야 뭐 어쩌냐면 아 저렇게 사진 찍어서 제가 이겼어요 제가 허물한 네 번이나 했어요 웬지 여러분 봐봐요 그래도 좋네 그래도 좋았어요 영뽑 영화 아 근데 재밌게 했으니까 과자 과자 먹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겼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만해요, 야. 멋없어요. 너무 이겼으면 너 똑같이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는 숙소로 가겠습니다.